전신을 드릴게요. 아쉽다. 그쵸, 저 때문에 저런거죠. 네. 아 머리, 머리 아쉽다 갈라져서. 어디 갈라져? 머리에 반으로 갈라져있어. 우리 영모태로 대박이다. 제가 수홍이를 이렇게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깜빡깜빡거립니다. 배터리가 없나요? 이게 다빈이 형한테 오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약간 사진 쪽에 손실이 있어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스태프 다이어리로 제가 또 이렇게 사진 찍은 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잡고 기대해주세요. 역다. 역시 다빈이 형. 역시.